처음으로 사업단계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호 웨툰스쿨의 마침 산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근황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13분부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양혜석입니다. 네. 마침 산책은 저희 슈퍼게스트 양혜석 선생님과 함께 처음부터 인사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방금 전에 녹음을 날렸어요. 아니. 아니. 제가 근황 다 하고 지금까지의 마침 산책 프리비어슬리 다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딱 하는 순간 몇 분이나 녹음했지라고 딱 봤는데 0분 0초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 잘 흐르고 있죠. 지금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끝까지 안 해서. 그렇죠. 근데 저희 지난번에 한 번 통으로 날린 적 있죠. 아 정말요? 그런 적 있어요. 반가워할 때. 팟캐스트 할 때 한 번씩은 날려보라 그러거든요. 네. 네. 한 번도 안 날리는 건 이상하다. 네. 그렇겠죠. 저같이 여러 번 날리면 이거는 진짜 멍충이 인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텐션이 약간 낮아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모른 척하고 가기에는. 텐션 높은데요? 자. 삐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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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께서는 방송을 타셨어요. 방송을 타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데뷔는 이종범의 웹툰스쿨로 했지만 드디어 지상파에 진출했습니다. 굉장히 소소한 데뷔지만. 똑같이 하신다. 지상파라고요? 무슨 소리죠? 아, 예.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방송인 교통방송에서 몇 월 며칠 아침 한 7시 반 무렵에 경부고속도로가 대단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고장 차량이 한 데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한 고장 차량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데뷔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평소에 운전을 하실 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분이거든요. 맞죠? 운전대를 잡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장하시잖아요. 저는 매우 안전운전을 하지요. 본인에게 안전하고 타인에게는 위험한데. 그러면 됐잖아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은 자기가 챙겨야죠. 실제로 아까도 이런 얘기 했지만 스토리텔러들에게 있어서 사건이란 무엇인가. 비가 왔다. 이건 사건이 되지 않죠. 하지만 석 달 동안 가뭄이던 아프리카 부족에게 비가 왔다. 이러면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스토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죽인데 양혜석 작가님의 차가 멈췄다. 이거는 사건이 아니죠. 저번에 저번 녹음이 좋았는데 아쉬워. 이미 지난 일입니다. 똑같은 얘기 두 번째 하니까 김새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경부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췄다.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안 다치셨어요? 다행히 서행을 하고 있었고요. 차가 천천히 갔기 때문에 뒷차가 매우 화를 내시긴 했어요. 갑자기 앞차가 서서 안 가니까. 그리고 정체중일 때는 다 아시다시피 왼쪽 오른쪽에 끼어들 자리도 없기 때문에 앞차가 서면 답이 없잖아요. 후진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하셨는데 어쩔 수 없죠. 저는 그냥 조용히 트렁크를 열고 깜빡이를 켠 다음에 뒤에 가서 시동이 안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조용히 제 차에 틀어박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뒷차 청취자분께서 이걸 들으신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그 차는 지금 어디가 있나요? 네 뭐 잘 있겠죠. 새로운 차로 옮기셨다고요? 아 예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출퇴근을 하려면 차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학교 교수님들한테 전부 제가 무슨 차를 사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세 분이 같은 차를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차인지는 딱히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위험한 상황이니까 볼보 정도로 할까요? 아 볼보 좋은데 비싸더라고요. 뭐 여하튼 좋은 차를 잘 사서 이제 잘 몰고 다녀야죠. 그리고 저는 회사를 회사가 아니죠. 학교를 열심히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죠 뭐 학교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빚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좋은 학교예요. 차도 사주시고 아 그런 거군요. 그렇죠. 빚을 내서 네 네 월급을 이제 차로 갔다가 이제 제 월급을 흘리며 달리는 자동차가 되었죠. 내가 걷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런닝머신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자 홍란진 선생님의 근황은요? 아 저의 근황은요? 자 여러분 들으세요. 이제 보나마나 학교 얘기한다. 아 얼마 전에 바로 바로 얼마 전에 돌업 전시회가 있었어요. 중마학회홀에서. 여러분도 다 다녀오셨잖아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보셨죠. 그럼요. 한국의 인싸라면 안 갈 수 없는 공간이죠. 실제로 청강대 만창과 졸전 이게 작은 석호 수준으로 굉장히 유명한 행사가 되고 맞아요. 되어버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이 완전히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 작년까지도 놀랐는데 계속 놀라게 되는 게 되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너무 재밌게 보시고 트위터에 엄청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시회 퀄리티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게 입소문이 난 것 같아요. 약간 굿즈 사러 가자 아니면 뭐. 내 존재님이 이번에 졸업하신 내 느낌으로 오신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방문자 숫자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으니까. 갑자기 처음부터 몇 명이 왔습니다. 이러면 그게 많은 건가? 이러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녹음을 날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그 보통 한 전공과의 졸업 전시라고 하면 하루에 한 100명 정도가 오면 대박입니다. 맞아요. 진짜 많이 온 거예요.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더 많이 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쪽은 대박 난 거고요. 졸전을 한 3일 한다. 그러면 한 3, 400명 오면 대박. 주말을 꼈다고 쳐도 한 500명 정도 오면 아주 성황리에. 그거 굉장한 성공이죠. 진짜 성공적으로 된 졸전이거든요. 이번에 청강대 졸업 전시에 4천 명이 왔습니다. 4천 명. 4천 명이 와서 글쎄 일요일 날은 다 못 들어가셔서 계속 줄을 서 계셨대요. 그럴만 했어요. 저는 제가 지도한 학생이 졸업하는 거잖아요. 저도 약간 관람객 모드로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잘 꾸며놓은 거예요. 여러분 청취자분들도. 그런데 이거 트위터에 가서 봤어요. 어떤 거요? 청강대 졸전이라고? 웹툰 스쿨에서 맨날 말하던 거기잖아. 라윈 트위터. 오빠. 동시에 자존감이 두 배가 되죠. 와 멋지다. 여러분들 들어주시는 분들 만화축제나 만화행사 같은 거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매년 12월 정도쯤에 하잖아요. 12월 초에 하죠. 웹툰 스쿨을 들으시면 저희가 홍보를 할 거예요. 그때 한 번씩 구경하러 오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졸전에 부스 하나 낼 걸. 굿즈도 좀 만들고. 아 웹툰 스쿨 부스요? 홍란지 선생님 홍블리 얼굴 스티커 이런. 괜찮은데? 네. 좀 한 500원쯤. 그리고 안 팔려서 엄청 많이 쌓인 걸 보면서 홍란지 선생님이 우시는 거지. 괜찮은데? 이종범 스티커랑 홍란지 스티커 중에 뭐가 더 많이 팔리나 이런 걸 해보고. 좋네요. 네네. 이종범 초콜렛이랑 홍란지... 와사비. 구두 주걱이라고. 구두 주걱. 왜 구두 주걱이에요? 와사비도 이상해. 내가 이겨먹으려고. 효자요. 효자. 홍란지 여자손. 두 분 되게 좋아해. 너무 못붙여서 말겠다. 죄송합니다. 어떤 걸 해도 홍블리 굿즈가 잘 팔리죠? 아니죠. 구두수로는 안 팔릴 것 같아요. 구두주가 충격이야. 홍란지 양반 김. 뭘 해도 잘 팔릴 거야 나보단.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맞춤사책을 시작해야 되는데. 벌써 7분이네. 저희 세 명이 이렇게 하나만 한 근황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기대하시는 내용이 있죠. 현재 저희는 뭘 하고 있냐면요. 블레이크 스나이더라는 작가 겸 시나리오 작가의 세이브 더 캣이라는 작법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블레이크 스나이더 본인이 직접 자기가 자기 취향대로 구분해놓은 10가지의 플롯을 정리해놓은 책. 바로 세이브 더 캣 두 번째 책. 모든 영화 시나리오에 숨겨진 비밀을 훑어가고 있는데요. 양혜석 작가님의 신들린 연기와 찰진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이브 더 캣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프리비어슬리 맞춤사책 해주시죠. 네. 총 10개 중에 지금 4개까지 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즐거워서 주구장창 떠들다 보니 아직 4개까지밖에 못 왔고요.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게 집안의 괴물이라는 장르였고요. 이것의 목표는 잡아먹히지 마라. 잡아먹히기 싫어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 이야기. 해피엔딩이면 도망치면 해피엔딩. 안 죽으면. 죽으면 뭐 사실 보통은 살죠. 죽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해피엔딩과 새디엔딩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걸작이 된 미스트 같은 작품도 있잖아요. 너무 잘 만든 작품이지만 너무 속상하죠. 아주 아주 훌륭한 작품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황금양털. 추구의 플롯으로 대변되고요. A를 찾아서 떠난 주인공이 B를 찾아 돌아오는 이야기. 졸업을 하려고 학교에 돌아왔다가 학교에서 할 만한 방송은 아니군요. 이제 자퇴를 하고 본인의 길을 찾는다. 뭐 이런 종류의. 총가무라사랍들에게 돈으로 운영되고 싶다. 네. 그런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램프의 지니. 주전자에서 나온 지니라고 책에는 되어 있고. 이 장르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삶에 질려있던 A라는 주인공이. 홍란지로 해줘요. 아 네네. 홍란지 교수님이 뭔가 이런 삶은 재미없어. 뭐뭐뭐뭐 하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그 소원이 뿅 하고 이루어져서 멋지고 이제 블링블링한 삶을 살다가 아 역시 평소가 더 좋아.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 홍란지 교수님의 대사는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규칙이 깨져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저번에 했었죠. 보기까지 같군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살펴봤던 게 이제 한국 영화에 좀 유난히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문제. 이제 작은 홍란지 교수님이 이제 큰 눈사태를 만나서 헤매시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가 많이 나왔죠. 그래도 교수라고는 불러주는구나 같은 것들. 다시 들어도 너무 차이지더라고요. 누가 썼나 몰라. 네. 그래서 작은 주인공이 처음부터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제 그 큰 적과 맞서 싸우면서 인간 본연의 강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대본 없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요. 맞춤산책은 대본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가끔씩 양혜석 선생님 말씀하실 때 약간 신들린 듯이 말씀하시잖아요. 허공 쳐다보면서 말씀하세요. 내 머리 정수리에서 어떤 그 실 같은 게 쭉 뽑혀서 끌려가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두 분 뵐 때마다 두 분이 약간 뭔가 전 안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수님도 그러세요. 맞아요. 두 분이 거의 진짜 대사가 막 이렇게 막 신들린 듯이 막 나와요. 그럼 저는 어쩌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의 한계를 항상 맛보게 하신달까? 좋네요. 신들린 진행자들이 가득가득한 맞춤산책 이렇게 프리뷰어슬리를 압축해서 해주시다니 너무나 좋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맨날 이렇게 프리뷰어슬리를 혼자 해오던 버릇이 있는 거죠. 오늘은 총 10개 중에서 지금 4개밖에 못했으니까 오늘의 목표는 3개는 쳐내보자. 네. 왜냐하면 100점 중에 70점은 맞아야 꽈락을 면할 수 있죠. 그렇지요. 이야 역시 모범생. 이랬다가 60이야. 60이 꽈락인 걸로 하고 70은 이제 자격증 합격 정도 선으로. 그래요. 오늘도 재미있게 두 가지를 하거나 아주 볼륨감 있게 재개를 하거나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맞춤찬지 세이브 더 캣 1, 2, 3, 4 5, 6, 7번 플롯을 해보도록 하죠.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잘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마침 단체 오늘 할 세 가지 두 가지 정도의 플롯의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통과의례라고 하는 플롯입니다. 통과의례 통과의례란 말 자체는 익숙하지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성인식이나 어떤 성장의 한 단계를 지나서 이제 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였나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런 얘기고요. 통과의례라는 말은 여러 분야에서 쓰이죠. 사회학에서도 쓰이고 교육학에서도 쓰이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한 사회의 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그 미성숙한 개체가 어떤 제의 혹은 어떤 의례를 통해서 이제 거기를 터널처럼 통과를 하면 이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는다. 뭐 이런 종류의 누가 플레이스테이션을 샀다. 네. 무슨 게임 해봤어? 네. 뭐 이것저것 했어. 아직 라스트 오브 오스를 안 해봤어? 통과의례 아직 안 갔네. 이런 느낌입니다. 필수어로 인정할 수 없어. 뭐 이런 거죠. 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종류의 공식을 또 따르게 되죠? 이거는 굉장히 일단은 좀 썰을 좀 풀고 시작을 하자면 제가 제일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장르이기도 해요. 이거는 딱 명확한 예시를 특별히 찾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통과의례랄지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기준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랄지 세 가지 요소 저희가 계속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통과의례에서 블레이크 스나이더가 제시하는 거는 첫 번째로 삶의 문제. 삶의 문제. 이 문제는 나한테만 있는 어떤 굉장히 독특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강조하는 게 문제는 독특하게 해결적은 보편적으로라는 부분인데요. 문제가 여기서는 보편적인 문제. 즉 내가 나도 알았고 너도 알았고 우리 모두가 한 번씩 알아봤던 그 병 아니면 그 어떤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죽음이라든지 첫사랑이라든지 첫 시련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갖고 싶은 게 없어 라고 대비되는 요즘의 꿈 꿈이 없음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당시 트렌드에 맞춰서 나오는 그렇죠. 인간들의 보편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장르의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대부분의 장르가 어떤 이야기의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다른 장르에서는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터질 문제가 이 장르에서는 이미 터져 있는 책으로 1막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례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아예. 이미 잃었어요. 그 상태가 이제 시작점입니다. 이야기의 가장 낮은 부분. 누군가를 잃었고 나는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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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격려를 해주고 아유 괜찮아. 그 사람도 편하게 갔으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다 이제 보낸 다음에 텅 빈 집에 멍하니 있다가 다리가 풀면서 풀썩 주저앉고 뭐가 괜찮다는 거야 이러면서 우는 장면 1막의 첫 시퀀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2막의 끝이나 1막의 끝으로 가붙어야 될 어떤 커다란 문제가 문제가 고난이 이미 터져 있는 상태고 주인공은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게 주어지냐면 주인공은 그 상황에서 첫 번째로는 일단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방법을 택해. 도피를 택하든지 이런 장면에서 여기서 예시로 이제 많이 나온 거는 이제 마약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술에 빠진다든지 역시 천조국 아메리카 그렇죠. 아니면 이제 색욕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상대에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라고 스스로 암시를 건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괜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괜찮은 척하다가 큰 타격을 입는다든지 하는 잘못된 방법이 두 번째 요소로 등장을 하고요. 미국 버전이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한국 버전으로 알아서 말고 우리가 좀 얘기해 주자면 한국에서 만약에 웹툰을 그린다고 상상해 볼게요. 그리고 현대물리라고 치자면 어느 정도의 톤이 그 잘못된 선택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마음속으로 계속 거부감을 갖고 있었지만 욱하는 마음에 들어간 일진서클 이런 거죠. 우리 집은 이 망했어. 부모님 이혼한 상태야. 첫 학기 등교날이야. 거기에서 한 끗 차로 개구로 빠지면 오늘부터 우리는 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는 진지하게 굉장히 불량스러운 일진서클에 몸을 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삶의 문제는 이제 이전 학교에서 예를 들자면 집단 그롭힘을 당했다든지 하는 주인공이 있으면 나는 이제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어 라고 한 다음에 오히려 약간 자기가 이제 피해자여서 가해자가 되겠다 한 다음에 굉장히 심각한 가해를 가하는 이야기가 2막에 계속될 수 있겠죠. 제가 썼던 단편 만화 스토리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일단 주인공이 가출한 상태로 시작을 하는데 가출한 상태에 10대 청소년이 흔히 접하게 되는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그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 위험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생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알바가 있는데 그 알바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알바가 보통 당연히 빛의 세계에 있는 알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가출한 상태고 몸의 거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통은 되게 좀 음습하고 위험성이 위험한 종류의 알바에 제한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서 이제 일장이 진행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게 대표적인 예를 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요소가 나왔죠. 삶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당연히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결국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게 이 장르의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아까 이종봉 선생님이 반을 만드시고 제가 덧붙인 옛날에 따돌림을 심하게 집단 괴롭힘을 심하게 당했던 피해자가 이번에 내가 난 이렇게 더 이상 멍청하게 살지 않겠어. 내가 가해를 한다. 난 더 이상 약자로 살지 않겠다. 그러다 하면 이제 일진이 되고 자기가 당했던 것보다 더 심한 가해를 막 하다가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안 좋은 선택을 했다거나 나로 인해서 더 그런 게 나오면 그렇죠. 아니면 과거에 자기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했던 선택도 나의 잘못이고 과거에 내가 그걸 벗어나려고 했던 것도 나고 그 당시에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조차도 사실이고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실은 가해자로 돌아서려고 했던 거는 이 학교에서는 더 이상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공포 혹은 이제 자기로부터의 도피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나 옛날에 소위 왕따였다. 나 옛날에 애들이 다 나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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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것 나다. 나는 벌을 받겠다. 그리고 벌을 받는 엔딩? 재미있네요. 이거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을 소지로 삼아서 흔히 쓰는 스토리에 비해서 지금 이 블레이크 스나이더가 말하는 통과 의뢰는 묘하게 굉장히 테크니컬한 디테일을 다 정해놨어요. 거기에 딱 들어맞는 예시가 좀 적어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예시는 도박목시로 카이지입니다. 카이지가 통과 의뢰의 큰 틀을 따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뭔가 좀 이렇게 이거다 싶은 만한 예시가 잘 안 떠오르네요. 여중생 A 어때요? 여중생 A 같은 경우는 통과 의뢰랑 되게 잘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두드러지는 잘못된 선택은 약간 약하지만 약하지만 누구나가 다 할 만한 그런 선택이잖아요. 현실에서의 어떤 고통스러운 것들을 게임을 향해서 도피를 해서 친구들과 사귀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가 싶었는데 결국에 현실에서의 문제는 현실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잘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굉장히 잘 떨어지네요. 딱인데요? 딱이에요. 딱이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요소가 사실은 1화에서 다 나온다는 게 이 작품의 되게 좋은 면이죠. 여중생 A 1화에서 다 나오죠. 문제도 보이고 잘못된 방법도 나오고 거기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게임을 막 하다가 밖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게임을 끄고 이불에 딱 들어가서 처박히거든요. 그 장면이 굉장히 좋은 문제와 잘못된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아이씨 카이지보다 훨씬 잘 맞네. 아 그리고 저는 이 통과 의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에 맞는 작품으로 빌리 엘리어트도 있는 것 같아요. 빌리 엘리어트도 어떤 면이 그렇죠? 빌리라고 하는 꼬마 아이가 탄광촌 그리고 그 탄광은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폐광할 예정인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대대로 광부로 일하고 있는 가족 중에 어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만한 나이에 그 생각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일부러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라기보다는 그런 주변 환경이 이 아이에게 문제를 만들죠. 나는 이거를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생각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움츠리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되게 현실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너 이거 하지 마라기보다는 그런데 그게 이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는 어린아이 이 씬이 되게 슬프거든요. 그렇죠. 빌리 엘리어트가 그렇죠. 그러다가 그 권투 50센트를 내면 권투를 가르쳐주는 아버지는 항상 이거를 한 번도 빠트리지 않고 이렇게 시위를 나가는 도중에도 50센트를 항상 줘요. 너는 남자답게 권투로 이 세상을 재패해라. 이 모든 폭력적인 삶에서 너는 1등을 해라. 약간 그런 식의 압박을 주는데 이 아이는 거기에서 발레에 빠지게 되죠. 진짜 아름다운 설정 아닙니까? 맞아요. 호칭하러가 준 돈으로 춤추러 가. 네. 발레하러 가. 그런데 이게 가족과 논의 없이 혼자서 남몰래. 이게 잘못된 선택에 빠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 맥락에서는 그렇죠. 네. 논의되지 않은 채 혼자서 몰래. 시킨 대로 안 했잖아. 네. 그렇죠.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확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의 받아들이는 지점이 있냐면 내가 성장을 하려면 가족들과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상광촌이라는 곳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찾기 위해서 나의 성장을 찾기 위해서는 나를 태어나고 낳게 해준 이 공간에서 나는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소년이 성장하게 되는 당연한 그 성장 곡선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받아들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완전히 딱 맞는 일본 출판 만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홀리랜드. 홀리랜드는 주인공이 이미 왕따와 학교폭력 피해자인 상태로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보통 친구를 만나거나 꿈을 찾거나 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게 보통의 성장 몰이라면 여기서는 주인공이 하루 종일 이진미의 피해자가 돼서 학교를 안 나가는 동안 하루 종일 집에서 우연히 구한 복싱 교본의 원투펀치만을 하루 종일 아침에도 밤까지 하게 되거든요. 처음으로 다른 어떤 사람을 때리면서 이야기 안으로 돌입하게 돼요. 주인공이 폭력의 피해자로 시작해서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걸 선택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뒤쪽에 가면 힘이라는 것의 개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약했던 자기의 모습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의 해결책으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성장이라면 성장이고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반적인 느낌의 성장물보다 약간 좀 결이 다른데 지금 통과의라는 장르 설명에 들어왔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어렵네요. 이게 근데 대신에 이게 명작이 나오기 제일 좋은 장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걸작이 나오기 가장 왜냐하면 인간의 깊은 부분을 건드려야 되고 사건 자체의 설계도 외부 설계가 아니라 내부 설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심리적인 면 그리고 이 인물의 내면적인 변화 왜냐하면 이 받아들이기라는 게 어떤 문제가 밖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약간 장례식을 예로 들었지만 첫 번째 예를 들면 나의 평생을 함께해온 배우자가 죽었다. 나를 사망했다. 그 사실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를 들자면 이제 집 안에서 그 사람 짐을 하나도 치우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 사진에 대해 말을 걸고 밥을 차리고 같이 갔던 길을 그냥 걷고 사람들이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제 뭐 아 잠깐 어디 갔다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곧 돌아올 거다라는 식으로 속이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어린 자식한테도 아빠는 뭐 미국 갔는데 1년 후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든지 본인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그랬다가 결국은 이 해결은 그러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거짓말이 점점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거짓말을 수습을 못하게 되는 순간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됐다가 이제 자신이 깨닫는 순간이 오겠죠.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혹은 나는 지금 제대로 나는 정말 괜찮은 것인가 어느 순간 괜찮지 않게 되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변해야 되는 거는 주변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주변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내 말을 믿지 않아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 이럴 수 있겠지만 바뀌어야 되는 건 사실 주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라서 그 심리적인 변화를 어떻게 그려낼 건지가 어려운 테크닉인 거죠. 그래서 걸작이 나오고 좋다. 일반 아까 전에 되게 인상적인 표현을 쓰신 것이 외부 설계와 내부 설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스토리 설명하되 저도 되게 즐겨하는 표현이라서 놀랐는데 이야기를 하나의 건축물로 비교할 때 저는 외부 설계를 플롯과 사건이라고 본다면 내부 설계는 캐릭터의 내면이라고 보잖아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방금 전에 양혜석 작가님의 설명을 청취자분들이 약간 못 따라가셨을까 봐 이제 주석을 달자면 외부 설계보다 내부 설계가 좀 더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런 거죠. 일반적인 성장물이라면 겉에서 다가오는 사건들을 잘 구조화만 하면 어떻게든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끝에서 주인공이 이 모든 것들을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는 단계가 와줘야 통과일의 장르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주인공이 완전히 한 단계 아주 깊은 데서부터 성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의 결핍, 욕망, 아주 깊은 데 있는 두려움 같은 것들을 이미 작가가 아주 깊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네. 작가가 그리고 그거를 전달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라 그 전달력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이 받아들임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독자한테도 그러니까 저게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계속 저렇게 모른 척하고 살면 될 텐데라는 아쉬움도 남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우리 뭐 다음 주면 아빠 오네 아빠 올 때 같이 크리스마스에 뭐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어떻게 좀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죽은 건 가만히 있다. 아빠 안 와. 아빠 죽었어. 라고 얘기하고 엉엉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인 거죠. 그러면 저라면 아마 어린아이 가만히 있다가 나도 알아. 나도 알았어. 그러면서 같이 껴안고 엉엉 우는 장면이면 좋은 장면이 나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의 설계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 통가을에서 그래서 결말 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받아들이기 부분이 굉장히 보편적인 진리 같은 거로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작품성이 있거나 블랙스는 어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통가을의 시나리오야말로 작가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함이 될 것이다. 당신의 대표작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야기라고 하는 어떤 속성을 굉장히 잘 표현해내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닥터프루스트 시즌 3이네요. 그렇네요. 이미 망한 상태로 시작하고 네네네네. 맞아요. 그러네요. 매우 나쁜 선택을 한 뒤에 마지막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네요.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내적 성장을 하잖아요. 그게 거기서 주인공은 주인공은 항상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내면을 바라본 다음에 결국에는 주변 세상이 아닌 내 자신이 변해야 함을 깨닫는 것이다. 어머 저도 지금 되게 놀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요. 사실 어떤 주인공이든 약간 성장 스토리를 담은 주인공에 대한 내적 변화는 이것에 다 통하거든요. 레디 플레이어 원도 마지막에 되게 누군가들은 저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당연히 현실을 택하는 거 너무 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너무 뻔해서 얘기하지 않는 어떤 보편적인 진리 같은 거라는 거죠. 거기에 돌아오는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선택하게 되기까지 개연성을 만들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을 그래 잘했어 라고까지 만들기가 너무나 어렵고 주변이 아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들 안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하죠. 그리고 하면 잘하면 걸작이 나오기 좋고 그렇죠. 이거 들으시면서 예시가 필요한 분들은 닥터 프로스트 시즌 3을 한번 보게 약간 사죽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시즌 3인 것 같아요. 1이나 2에서는 나오기가 어려운 게 쌓여있는 스토리에 기반해서 약간 점프를 하신 거잖아요. 처박기도 좋았고 맞아요. 독자들이 거기까지 안 오면 과감하게 못할 그렇죠. 구조였죠. 네. 그 쌓여있는 서사가 있어서 저번에 굉장히 좋은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요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제 느낌으로는 어떤 거는 굉장히 화려한 약간 밀피유 같은 디저트일 거고 밀피유요? 네. 밀피유? 모르겠어요. 여하튼 아예 몇 겹으로 쌓인 아름다운 디저트일 거고 어떤 건 또 이제 굉장히 현란한 예를 들면 피자라든지 그런 걸 텐데 얘는 약간 죽 같은데 피자 현란한 피자인 거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나오는 신상 피자가 맛있어 보이던데 여하튼 그런 어떤 토핑이 눈에 보이고 사건이 눈에 보이고 이러이러한 맛있는 게 많아 보인다. 그런 거는 딱 봐도 재밌어 보니 이건 약간 죽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방금 설명을 들으면서 전복죽 곰국 같은 거죠. 얼마나 고았냐. 네네네. 굉장히 많은 토핑이 없지는 않은데 다 이제 녹아 들어가서 겉으로 보기엔 수수해 보이는 거예요. 엄마의 땀과 정성이 어려있는 이종범 작가님은 엄마는 아닌데 여하튼 그러니까 우리 독자도 매기려고 열심히 좋았어요. 한 명이나 적고 한 적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그 안에 쌓여있는 서사가 많았을 때 더 빛을 발한 게 아닌가 와 이종범 작가님의 명함이 될 수 있는 작품 그럼 시즌 3 근데 그게 이제 시즌 4가 망하면 모두 꽝이라는 거 아니죠. 이제 명함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래요. 뭐 통과일에 여기까지 할까요? 갑자기 통과일에는 1쯤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홍란주 교수님만 믿고 왔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저 이거 잘 못해요. 약해요. 어려워요. 그랬던 홍란주 교수님이 갑자기 드문 자신감을 부르시네요. 저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만 믿었어요? 네네네. 나만 믿으시는 게 아니고 저는 이 통과일에 너무 좋아해서 처음에는 통과일이라고 했을 때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작품들이 몇 개 있었는데 설명을 듣고 책의 내용을 따라가면 이 작품들은 통과일에 속하지 않네 라는 느낌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저도. 정확히 얘기하자면 블레이크 스나이더의 통과일에는 통과일에는 통과일에 통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독자님들도 독자님 시청자님 청취자님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불렀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내 건 그럼 통과일에가 아닌 건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블레이크 스나이더의 구분이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에 대해 좋은 나름대로의 정리를 한 게 이거였어요. 성장물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성장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성장물 안에서 굉장히 B급 A급 S급 그 중에 나누어져 있다고 보고 그중에서 정말 그냥 스낵 스낵 같은 느낌의 성장물도 되게 많이 양산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흔한 성장물이라면 웰메이드 성장물이 보통 이 통과일에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통과일의 다음은 약간 제목부터 여러분들 좀 마음이 놓입니다. 두근두근 이 다음 제목은 굉장히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종류의 플롯입니다. 무엇입니까? 버디 러브 스토리입니다. 버디 러브 스토리 이 이름 갖고도 블랙 스내더 게임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게임분이래. 이분이 하는 얘기가 버디물과 처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변명을 하면서 시작해요. 버디물과 러브 스토리를 같이 넣다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똑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양혜석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말을 하면서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후자에게는 한 명에게 와의 염색체가 없다는 점이다. 아닐 수도 있다고 요즘엔. 요즘 느낌에서는 또 아니죠. 별로 안 깨이신 분이네. 안 깨이신 분이네. 네. 안 깨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래놓고 뒤에 가서 이제 본인이 또 브로크백 마운틴을 예로 들기는 하니까 사실 본인도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버디물 스토리가 있고요. 괜한 말을 했나? 무슨 말씀을요? 블랙 스내더 돌아가셨지만 여하튼 그렇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이 책의 저자 블랙 스내더 님께서 최근에 타개하셨죠? 맞습니다. 굉장히 속상했어요. 아직 만나면 줘도 없는데 라고 말하면서 저는 과연 로버트 맥키 선생님은 만나뵐 수 있을 것인가. 자. 버디러브 스토리는 어떤 공식으로 얘기하고 있나요? 한마디면 이건 요약이 됩니다. 나 걔가 진짜 싫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반쪽이더라. 끝났습니다. 맞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아주 많은 작품들을 떠올리실 텐데 블랙 스내더라면 여기에 조금 약간의 양념을 더 말할 것 같은데 세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불완전한 주인공 중요합니다. 청각문화산업대학교에는 홍란지라고 하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아니에요. 되게 못해요. 그 약간 평행세계거든요. 거기는 되게 잘하세요. 여기서도 잘하시거든요. 여기서도 잘하세요. 자기 카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뿐이지.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모두가 이제 학생들도 좋아하는 하는데 약간 아 그분 되게 강의 좋은데 근데 좀 무서워요. 이런 얘기가 돌아요. 그거 진짜 평행 우주다. 네. 우리 학교에서 제일 안 무서운 분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되게 영혼 없으시다. 두 분 다. 가끔 저한테 빼고는 진짜 안 무서운 분이 아무튼 그래서요? 그런 분이 있는데 일은 정말 잘하지만 무섭다. 카리스마가 없다. 이분의 문제는 아니에요. 되게 상냥하고 모두에게 잘하고 모두가 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뭔가 미묘한 뭔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분은 일을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라고 본인은 믿고 있지만 사실은 타인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맞네. 평행 우주가 아니었다. 네. 그래서 이제 누가 아 교수님 너무 힘드시죠? 제가 좀 할게요. 아니요. 괜찮아. 이게 제 일인데요. 라고 하면서 밤을 새서 하더라도 남한테는 맡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카메라를 약간 돌려서 행정실을 이제 비추멩렬 선생님들이 막 홍남주 교수님 계세요. 너무 좋아. 막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옆에 근데 나는 왠지 왠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행정실에 이제 어떤 직원 선생님이 새로 오시게 됩니다. 연기가 시작되었다. 네. 이 새로 아니 연기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너무 좋아요. 네. 새로 오신 선생님이 이제 막 다 인사를 하고 막 그래서 예. 제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그러는데 뭐 홍남주 교수님이 집에 안 가시는 걸 알고 그 직원분이 되게 오래 남아있으면 제가 뭐 할 거 없어요? 뭐 할 거 없어요? 막 그러면서 제가 괜찮아 제가 할게요. 라고 약간 짜증이 났지만 상냥한 미소로 대했는데 그렇죠. 들키만 네. 그 대하고 이제 아 이제 피곤한데 가하든지 마지막 서류를 하러 딱 행정실에 잠깐 들렸는데 행정실이 그 선생님이 얼굴이 새파래진 채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뭘 잘못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교수님이 작성을 해놓으신 서류를 다 날린 거예요. 아이고 저런 네. 제가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교수님이 너무 혼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또 해놓으려다가 덮어 씌워지기가 됐나 봐요. 막 이러고 저 어떡해요. 제가 할 때 없는지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막 화를 막 낸 다음에 주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이미 분위기가 안 살아. 매우 히스테리컬하게 말을 해놓고 아차 싶어서 죄송해요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멍하니 있다가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질 수 없둠이 시작되죠.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직원분이 멍하니 있고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모르는 서툰 농란지 교수님은 재빨리 이건 제가 할 테니까 빨리 집에 가세요. 여기서 집안의 괴물로 바뀔 수도 있죠. 안 돼. 새로운 선생님을 갑자기 도망가려 했지만 행정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 마법의 지니가 뿅 하고 나타나시지도? 아 이분들 무서워. 그래서요? 네. 그래서 혼자 싸들고 와가지고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와가지고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이건 너무 했잖아. 막 그러면서 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나 앞으로도 저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고민은 현실이 되어서 이분은 계속 홍란지 교수님을 도와주겠다고 쫓아다니고 할 때마다 교수님한테 매우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새로운 행정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나는 굉장히 큰 결핍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믿지 않아서 일을 주지 않는 홍란지 선생님과 타인을 돕지 않으면 자기가 가치 없다고 느끼는 이 새로운 선생님 이 둘이 만나서 반반이 합쳐져 완벽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버디라고 보죠. 목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막 하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한 번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 귀찮아 제발 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느덧 홍란지 교수님은 밤새 일을 하다가 힐끗 창문을 봐서 행정실 불이 켜져 있으면 뭐야 가시지 안 가시고 뭐 하는 거야 어차피 도움도 안 되는 주제라고 하면서 이가에 빙긋 미소를 머금는 그런 시작이 뭐긴요 버디 러브 스토리의 시작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연락이라도 해봐야 되나 아직까지 안 드셨으면 시장하실 텐데 막 그러고 망설이다가 카카오톡을 보내려는 순간 카톡 하면서 카톡으로 교수님... 카스타드 드실래요? 하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빙긋 웃으면서 아 죄송해요 일하시는데 방해서라고 왔을 때 아니에요 저 카스타드 좋아요 라면서 이제 올라가는 홍란지 교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이제 독자들은 약간 아 약간 친해지려나 봐 막 이런 생각을 하겠죠. 2단계 점프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 뭔가 들으시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잠시 후에 피바람이 분단 뜻이잖아요. 근데 아직 더 올려야 돼요.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이제 더 올리는 어떤 제가 예시로 잘 드는 거는 제일 흔한 게 그렇게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엄청 큰 사고를 치신 거예요. 아 이번에는 홍란지 교수님이 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교무처라든지 교무처 같은 곳에서 굉장히 큰 사고를 치셔가지고 이거는 업적 평가를 0점 받을 그럴만한 일을 아 그거는 본인 일이니까 별로 데미지가 크지 않다. 지금 설정한 홍란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스쿨 평가를 빵정으로 만들만한 짓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이게 만약에 알려지면 모든 교수님들의 평가가 매우 나빠질 만한 사고 굉장히 큰 일인데 완전 빡치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러 가서 혼나면서도 홍란지 교수님의 귀에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시점에 홍란지 교수님은 지금 열이 43도거든요. 근데 그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막 듣고 있는데 그냥 어질어질해서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고 큰 사고를 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어떻게인가 수습은 해야겠고 원장님이 옆에서 말은 하는데 들리지 않고 막 그러고 어쨌든 와갖고 차를 타려고 비틀비틀하면서 차 앞까지는 갔는데 탈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차 앞에 뭉쳐있던 검은 덩어리가 움직이 여유가 깨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약간 떨어지는 눈을 맞고 행정실 선생님이 교수님 이제 나오세요 라면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카스타드? 본죽인데요. 본죽 카스타드가 이 상황에서 맞죠. 여하튼 뭐 따뜻한 거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카스타드 좋아한다고 한마디 했다가 맨날 카스타드만 카스타드 쳐매기고 집안의 괴물 카스타드를 들고 쫓아가는 괴물이 여하튼 이게 무슨 아프신 것 같아서 평소랑 말씀하시는 게 달라서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닌가 하고 쓸데없는 창견이었으면 죄송해요. 저 갓기요. 그러고 가는데 이제 그 손목을 탁 잡으시는 거죠. 같이 있어주세요. 저 지금 너무 아파요. 푹 쓰러지는 처음으로 아픈 소리를 하는 용란지 교수님. 그리고 눈을 떠봤을 때는 이제 행정실 선생님이 묵고 있는 기숙사의 방에서 눈을 뜨시는 거죠. 뭐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모락모락 따뜻한 김이 나는 이제 개회 안 식어요. 이번에는 그냥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감사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둘은 될 수 없는 친구가 되는데 본죽 PPL로 괜찮은데? 그게 약간 저희 해원리에 죽이 없는 것 같아요. 맞네. 갑자기 얘기가 이렇게 뛰어요. 아닙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제 정말 큰 사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복잡한 문제여야 합니다. 지금 이미 버디러브스토리의 3대 요소는 다 나왔어요. 1번 불완전한 주인공 용란지 교수님이 나왔고 파트너 처음에는 대체 이게 뭐야 싶을 정도의 괴짜고 전혀 주인공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 존재인데 사실은 주인공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상대방도 나왔죠 지금 근데 이 사실은 복잡한 문제가 처음부터 설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없이 들어가면 안 돼요. 처음에 말을 꺼낼 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있었어야 돼요. 이거는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는 문제인데 동시에 두 사람을 결속시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야 되는데 어떤 급으로 복잡하냐 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실은 알고 보니 원수 집안의 딸과 아들이었다 식으로 정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어야 홍란지 교수님의 멘탈이 깨집니다. 이 멘탈을 얼마나 산산조각 내놓느냐에 따라서 버디러브 스토리의 관건이죠. 네. 버디러브 스토리의 독자들의 심장을 얼마나 쫄깃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정해지고요. 정말로 버디러브 스토리는 어차피 다시 만날 거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하고 잔혹하게 부숴놓느냐 그 디테일이 성패라고 봐야죠. 네. 예를 들자면 횡준 씨 선생님은 중간에 한 번 암신은 몇 번 줘야 돼요. 이제 아이가 있다. 아 이렇게 젊으신데 아이가 있어요? 아 예 뭐 그냥 그렇게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제 홀몸으로 아이를 키우고 계셨다는 것도 홍란지 교수님만 알고 있어요. 아무한테도 이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아이 뭐도 챙겨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홍란지 교수님의 둘째 아이를 굉장히 잔혹하게 이제 폭행을 했던 아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네. 너무 쎄 가시는 거예요. 너무 쎄다. 네. 그 정도는 돼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남편의 혼의 자식 이게 이게 아니 그래 봐야 덜 할 수 있는 제일 강수를 더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게 좀 덜한데 진짜 이분은 되게 세네. 난 그래봤자 뭐 트와이스여 트와이스 팬과 뭐라고요? 안됩니다. 정말로 용서할 수 없어야 제가 저번에 저번 시간에 예로 들었던 거는 이제 두 명의 어설픈 형사 이제 고참 형사인데 남을 안 믿는 형사랑 이제 괴짜 어린 형사 얘기를 막 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형사의 아이를 죽인 살인마가 이 형사의 아버지 신참 형사의 아버지다를 갖고 왔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네가 형사가 된 이유는 뭐냐 니네 아버지를 도망치기 하기 위함 아니냐 막 이러면서 탈탈 털고 근데 사실은 근데 그게 두 사람을 결속시키는 문제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고 두 번 다시 날 볼 생각하지 마라. 난 두 번 다시 너 꼴도 보기 싫다. 같이 해갖고 둘을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놓은 다음에 사실 알고 보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그 형사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아들은 평생 그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고 그 피해자만큼이나 처참하게 이제 막 늘 가해를 당하다가 그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잡아서 이제 법으로 처벌하기 위해 형사가 되었던 앤데 그런 애한테 이제 고참 형사가 막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안해지겠죠. 플러스 이제 홍남지 교수님 경우에는 지금 너무 쓴 예를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착각이었다 그래지면 조금 재미가 없어요. 최악이죠. 알고 보니까 동영인이지 뭐예요. 막 이래버리면 안 돼요. 최악이죠. 최악이지. 알고 보니까 그 아이도 이제 뭔가 문제가 있었고 근데 그 문제가 이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예를 들자면 이제 뭔가 통제가 안 되는 아이이던가 뭐 이런 거였고 그것 때문에 이 선생님은 굉장히 큰 고통을 겪어왔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아 근데 진짜 배신감을 느끼려면 그 사실을 그 선생님은 알고 있었어야 해요. 그렇죠. 홍남지 교수님의 아이였다는 걸 알고 말을 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럼 그걸 알고 왜 말을 하지 않았냐라는 게 사실은 더 큰 배신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팩트 자체는 용서할 수 있는데 왜 말하지 않았어. 나는 너한테 모든 걸 다 말했는데 내가 그 정도도 그러니까 그걸로 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구나. 내가 화가 났던 건 그 사실 때문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그 사실을 말하면 용서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에 나는 상처를 받았던 거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감성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나는 왜 화가 났던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와야 되는 거는 이제 홍남지 교수님은 사표를 내 그 선생님이 사표를 내고 떠났다는 걸 뒤늦게 알고 차를 전속력으로 달려서 그 선생님을 잡으러 갑니다. 공항으로 뛰어야죠. 네. 공항으로 뛰어야죠. 중요합니다. 네. 왜 공항이냐 하면 이게 되돌릴 수 없다.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주기에 공항이 제일 긴박감이 넘치는 건데 그리고 또 대부분의 로맨스 코미디나 버디러브가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적강공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공항으로 뛴다는 설이 있습니다. 한국판이면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천으로 가셔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대놓고 이 장면에는 공항 추격이라는 이름을 붙여놨고요. 공항 추격이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프린은 대단원 직전에 떠나는 파트너를 붙잡기 위해서 다급하게 쫓아가는 시퀀스를 공항 추격이라고 하는데 진짜 높은 확률로 공항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공항이 많이 쓰여요. 맞아요. 많이 쓰여요. 지금 둘이 대충 얼추 정리가 됐나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뻔하죠. 갔는데 놓쳤어요. 비행기. 놓쳤고 이제 놓친 걸 알고 털썩 주저앉죠. 그런 다음에 아직 나는 아무 사과도 하지 못했데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뒤에서 저 그리고 도로를 돌아보면 이제 그분이 목도리 같은 걸 들고 이걸 아직 돌려드리지 못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둘은 얼싸 안고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네. 내가 왜 화났는지도 모르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버디러브 스토리는 사실은 로맨스 코미디의 변주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핍이 있는 두 사람이 만나고 무조건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외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화학작용을 일으키기에 스파크를 자꾸자꾸 튀기는 작가의 어떤 작업인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성이냐 동성이냐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약간 고전적인 방법이라면 저는 그거 요즘에는 좀 통하지 않는 것 같고 두 주인공의 결핍이 봉합되는 과정에서 어떤 정서가 지배하는가를 가지고 저는 나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연애 쪽의 정서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봉합되는 것과 그 연애라는 정서 이외에 모든 종류의 정서로 둘 사이의 어떤 결핍이 봉합되는 것 이렇게 구분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남남, 남녀, 여남, 여여가 똑같이 상관없고 연애 쪽으로 가면 로맨스 코미디 그렇지 않으면 버디러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조 자체는 똑같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거는 사실은 이 블랙 스나이더 10개 장르가 다 한번 뒤집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굳이 안 하고 사실은 작법서를 훑어만 보고 있는데 버디러브 스토리에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전제가 그거잖아요. 나는 제가 너무너무 싫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반쪽이었어.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싫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굳이 사실은 너무너무 싫은 이유는 그거예요. 격차를 키우기 위해서 싫다와 좋다는 굉장히 극점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냥 대면대면한 애와 대면대면한 애 사이의 케미도 요즘엔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서가 약간 색조가 한 톤 다운된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말은 아닌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라 히데놀이라는 작가가 일본에 있습니다. 요즘이 아니라 좀 시간이 꽤 오래된 작가인데 하라 히데놀의 작가의 작품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되게 리얼하게 그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피크를 치고 나서 에필로그가 되면 둘은 각자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의 경험을 거친 우리 둘 다 그때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것뿐이고 그런 식으로 되게 톤 다운된 엔딩을 많이 보여주고 그게 훨씬 더 리얼함을 더해주는 느낌이 있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들은 수많은 한국의 드라마들 너무 많은 예시들이 있고 웹툰 쪽에서는 버디러브 스토리로 굳이 특정을 짓자면 썸남 같은 케이스가 약간 맞네요. 썸남. 썸남은 청강대 동문이네요. 작가님이. 그렇네요. 배철환 작가님. 얼마 전에 졸자라서 봤어요. 저도요. 그분의 썸남도 이제 주거 의식주는 필수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인 주를 이용하여 두 다른 남자를 묶어놓는 방식으로 버디러브 플롯을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그 1화를 보면 두 사람의 차이점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얘는 옆고 쟤는 옆고. 그러면서 모든 면에서 다 틀려 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캐릭터 사이에 인력과 청력을 되게 밀당하듯이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잖아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세이브 더 캣 마침 산책이 굉장히 히트 상품이 됐기 때문에 저희 빨리빨리 끝내지 않고 길게 가야죠. 오늘 욕심을 좀 부려서 세 개의 플롯을 다뤄보고자 했으나 좀 더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보고 싶다는 거짓말을 해봅니다. 아니면 다음번에 네 개 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렇기에는 이유출이 와이더닛이라고 불리는 장르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다가깝게도. 다음 달 마침 산책에 간단한 광고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고가 나왔습니다. 원래 오늘 가능하면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렇게 약간 끼워넣기에는 이 장르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다음으로 밀어버린 와이더닛 이유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할 것이 바보의 승리. 이것도 굉장히 특색이 있는 장르라서 이것도 갖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바보의 승리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해요. 재미있는 장르죠. 근데 요즘에는 또 장벽이 많기도 해요. 이렇게 약간 떡밥을 띄워놔야 다음번에 기대를 하시겠지? 요즘 하기 좀 어려워진 부분들이 몇 개 있죠? 네. 여러분 추리의 큰 흙갈래 중에서 후더닛, 와이더닛, 하우더닛 이렇게 누가 법률이냐 왜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가 주된 그 뭐냐 그 주안점이 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 중에서 와이더닛에 해당하는 이유출이 그리고 바보의 승리 이 두 가지를 다음 달 마침 산책에서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능하다면 하나쯤 더 아 그럼 또 애매해지나? 뭐 여하튼 이 두 가지를 할 거고요.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까먹었다. 아 와이더닛만 다루는 건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보통 미스터리라고 불리는 장르는 후에서 시작돼서 하우로 건너왔다가 와이까지 왔고 보통 역행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면 이제 복고풍이라는 얘기를 듣죠. 그래서 여기는 와이더닛밖에 없는 거라고 약간 미리 설명을 해드려봅니다. 굉장히 좋은 예고네요. 자세한 방금 해주신 설명에 자세한 주석을 기대하시면서 다음 달 마침 산책을 기다려주십시오.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즐거웠죠. 홍란진 선생님이 그만하자 그래서 그만하는 겁니다. 저분 막차가 끊길 지경이라서 빨리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냐. 뭐 뭐 청취자분들만 감지 맛나지 뭐 다음번에 내게 해요. 양혜석 작가님은 이 코너에 임하는 자세가 뭔가 좀 더 본격적이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안정감 있어지셨어요. 아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별로 늘지를 않아요. 왜 피아노를 학원을 다닐 때도 없고 수영을 다닐 때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세 번은 해줘야 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주일에 세 번 하실래요? 네 뭐라고요? 녹음을 녹음을 미리 해둘까요? 아 예 어쨌든 그래서 잘 늘지가 않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한 마음이네요. 계속 초코일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나 완벽하지 않으셨어요? 어딜 더 늘어요. 이 방송은 너무 쓰잘데기 없이 띄워주는 감이 있어요. 네 청감보나사나 또 얘가 주관합니다. 작가들의 팟캐스트고요. 웹툰스쿨의 맛집사체 시간 전 지금까지 만화가이준검이었고요. 저는 옥란지였습니다. 네 양혜석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는 저희 이윤창 작가님의 롱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윤창 작가님의 롱톱으로